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육의 정원의 안나 35,000원의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수도 작으면서 많이 붙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작은 완전 대품이 아니라서 또 더 좋으신 분들 이걸로 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나가 3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뿌리는 없는 상태이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면서 가을에 물은 가을에 조금 더 빨리 뿌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자구가 나오는 데까지 딱 심어서 분가를 해주시면 이게 안정적이고 훨씬 더 예쁜 모습 수영을 합니다. 안나 35,000원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택배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 에게리아가 남아져 있죠.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노라가 낱개가 아닐까 삼두일까요? 한번 여쭤보셔요. 이게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애운염석 아이들이 이제 거의 다 빠지고 추석 지나고 또 들어오기는 하는데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포세이돈도 가격은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런 아이들도 이제 뿌리가 살짝 내려오지 내려오려고 요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포세이돈 가격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니카금 철화를 요거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3만 5천원. 요게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엮여져 있고요. 니카금이 무거지면은 요렇게 뒤쪽으로 샤랄라하게 넘어가서 너무 예뻐요. 요거는 크게 생얼이 하나가 있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요렇게 니카금이 원래 예쁜 아이에 물들어도 예쁘고요.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단풍도 요 아이들 색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요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또 판매가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렇게 자구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목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다 뿜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자구들이 크면 훨씬 풍성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게 자구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목대가 더 두껍게 보이더니 자구들이 나오니까 자구들이 조금 퍼보세요. 엄청 풍성해지겠죠. 이렇게 자구를 다 달고 있습니다. 요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드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동글동글하게 입장 짧아지면서 굳혀지고요. 수영이 한 군데로 어우러져서 부켓처럼 꽃다발처럼 예뻐요.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3만 5천원. 3만 5천원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놀아도 요 아이들 워낙에 많이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면서 가격을 착하게 보내드렸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주에서 자구들을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아서 요대에 이 수영대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수영대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여기서 그대로 굳혀지면 예쁠 것 같아요. 18,000원에 많이 입고가 되면서 18,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미울 대품이 있습니다. 엄청 크죠. 이게 30cm 가로로 뭐 30cm 아니면 30cm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미울이 가격은 4만원에 들어져 있습니다. 4만원 요렇게 이제 내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런 대품들이 그렇게 많아 보지는 못했어요. 미울이 뭐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다든가 요런 아이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미울을 대품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 대신 이제 몸값도 있습니다. 두수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큰 화분에 농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가을에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미울 요런 대품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저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통통하게 살짝 성장을 하면서 조금 노제트가 벌어진 아이들도 있고 아직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다 굳혀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성장을 한다 하면 요렇게 벌어지게 통통하게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가격은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아이들은 세포트 합식을 하기 때문에 세포트에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세포트 합식을 해서 예쁘게 한번 한몸은 아니지만 요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노 요렇게 이렇게 고정포트에 들어져 있고 굳혀진 아이들 2,000원 세포트는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누비도나는 요게 3,000원에 워낙에 또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죠. 다시 들어와도 또 다 판매가 되고 되고 하는 아이들이죠. 이게 3,000원 한 포트에 3,000원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세포트 삼두 합식이 딱 예쁘잖아요. 그래서 삼두로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요게 이제 묵둥이가 있는데요. 묵둥이는 요렇게 또 예뻐져요. 통통해지지만은 색감은 살짝 빠진 듯 합니다. 요 아이가 여름에 더 예쁘거든요. 지금 해가 없어서 그럴까요? 발색이 참 예쁜 발색을 하는데 물이 살짝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요런 묵둥이가 있어요. 목대 목지라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묵둥이. 묵어진 아이 2,000원에 15,000원에 있고 누비도나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빨간 포트에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암화로도 이거 보세요. 암화로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와져 있어요. 암화로가 원래 물들면 엄청나게 빨갛고 손독 끝도 이렇게 좀 진하게 또 포인트가 돼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세포트가 있어요. 가격이 없네요. 요게 루비, 핑클, 핑클 루비. 요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핑클 루비. 요런 아이들도 뭐 두부두 합식을 해서 또 소복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도 이제 가을에 예뻐질 아이가 있죠.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레드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리드는 아이들인데요. 가을이라 이제 많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빨간 포트에서 이렇게 소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서 조금 사원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 화분에 소복하게 심어놓으면 예쁩니다. 가을에 빨갛게 물들면 더 예쁘죠. 그래서 요런 거는 한 포트보다는 뭐 세 포트, 다섯 포트를 더 많이 주문을 하시는 경우죠.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제에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르제가 요게 이제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조금 더 굳혀져서 아이보리 색감으로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뭐 자국까지 해서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블리 로즈도 이런 아이들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인데 요정도 남아져 있네요.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는데 4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밖에 안 남아서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3,000원. 3,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큐빅 프러스트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많이 굳혀지고 예뻐진 아이들이에요. 2두, 3두, 4두도 있어요. 요렇게 있는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 IC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IC그린도 있어요. 요게 먼노 IC그린, 먼노하고 IC그린하고 교배종 3두가 가격은 5,000원 있고요. IC그린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가 나와서 4두 있고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거 세 포트가 있어요. 5,000원 하고요. 라핀에도 뭐 이런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굳혀져서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5,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5,000원 합니다. 요것도 살짝 보라톤이 올라오고 있어요. 5,000원에 요 아이들도 있고요. 비바즈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바즈도 5,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비바즈도 핑크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게 조금 아마빌레 비슷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빌레하고는 다르게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서 노제트가 더 동그랗게 잡히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비바즈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든 젤리 여기 골드 젤리. 골드 젤리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드 젤리가 위두부터 있어요. 요거가 이렇게 벌써 빨갛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묵둥이라서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지만 묵둥이라서 색감은 요렇게 주황색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빨갛게 물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5,000원. 너무 가격 좋죠. 5,000원 하고요. 골드 젤리랑 좀 비슷하게 헷갈리는 아이. 먼노 샤넬이 있어요. 먼노 샤넬 빨갛게 물이 듭니다. 얼굴이 크죠. 입장도 크면서 통통합니다. 먼노 샤넬. 먼노 샤넬 7,000원. 2두로 되어져 있고요.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핑크 자라고사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핑크 자라고사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여미월은 여미월도 항상 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기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이게 4,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긴 하지만 4,000원. 그래서 요게 이제 완전히 물들었을 때 예쁘고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럴까요? 가격도 착하면서 그래서 인기가 참 좋아요. 이 포트 남아져 있고요. 자가로즈도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자가로즈도 물들면 예쁘고 요 아이도 많이 나오는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요런 아이들을 제가 묵둥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요것도 베리 종류처럼 각자 도생을 하려고 또 각자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4,000원 하고요. 슈퍼 엘프라는 아이가 있어요. 엘프라는 아이가 조금 블루엘프를 닮았죠. 약간은 닮은 것 같은데 이제 슈퍼엘프는 조금 통통합니다. 블루엘프보다는 통통하네요. 통통한 아이가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적혀있진 않고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프리티도 요 아이들 4,000원 합니다.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정말 이거 완전히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거든요. 세 포트를 합식을 하실 분들은 소복하게 하실 분들 세 포트에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머니메이커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요게 지금 금으로 되어져 있죠. 요기에서 조금 더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데 요기도 좀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4,000원. 요거 이제 콩분에, 소분에 키워놓으면 너무너무 요런 아이들은 뭐 크게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소분이나 콩분에 따글따글하게 키워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스메랄다도 이런 아이들 벌써 물이 많이 올라왔죠. 예스메랄다. 오, 굿라인 쪽으로 올라오면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분리가 되면은 철화가 풀리면 목대도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생얼로 될 수도 있고요. 요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철화가 더 많이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요런 아이들 있어요.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2만 5천원.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핑크비니 가격은 1만 6천원에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여름에 이제 살짝 자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게 이제 가을 되면 요 아이들이 다져지면은 동글동글해지죠. 핑크빈 1만 6천원에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는 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련철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고 있네요. 묵둥이라 여름에도 이 모습을 합니다. 3만원. 요렇게 묵둥이 15cm 풀분해서 요렇게 묵둥이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디바도 이렇게 3두, 큰 3두가 가격은 요 아이도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프릴도 많이 굳혀져 있고요. 층수도 많이 있어요. 요렇게 3두가 3만원에 있고요. 알비칸스 요 아이는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풀분에 15cm 풀분에서 넘치니까 한 18c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죠. 요렇게 큰 아이. 요거는 이제 하분에 심어 놓은 아이인데 요게 자구도 밑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요게 엘레강스 알비칸스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이어 렌시스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 아유 이제 좀 있으면 빨갛게 물 들겠죠. 묵어졌기 때문에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요 아이 가격은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20cm가 훨씬 넘는 아이예요. 요런 수형이 있고 또 요런 수형도 있어요. 그래서 수형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수형이 되어진 아이들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사탕도 요 아이 한 포트. 여름에도 알사탕이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알사탕 2만 5천원에 이거 한 포트 소개를 해드리고요. 꼰슬루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무거워진 아이. 이번 주에도 또 착하게 두라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거 미리 두라서 15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있어요. 충수도 많고요. 노랗게 바뀌어져 있어요. 사두가 가격은 8천원. 요거는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삼두라 얼굴이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헤라도 요 아이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엽 정리하고 많이 무거워지면서 여름에 하엽이 져있어요. 그만큼 또 무거워져 있고 또 목대도 그만큼 또 튼실하게 되어져 있겠죠. 하엽 정리하고 나면 튼실한 목대가 나올 것 같아요. 요게 둘, 넷, 여섯, 칠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칠두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턱시판 제타도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자고를 또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게 촘촘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죠. 색감 참 예쁜 아이들이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데룰루가 이렇게 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데룰루도 정말 예쁘거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구입을 해서 키워봤었는데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큰 군생이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웨일도 요게 끝나인 쪽으로 물 들으는 거 보세요. 아유 예쁘죠. 요게 있습니다.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4만원에 들어져 있어요. 4만원 요것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군생인데 약간 동분해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벌써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화이트엔젤도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아이고 육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굳혀질 것 같아요. 찬바람 나면 굳혀질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여름에 이제 조금은 성장을 하면서 층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4만원. 이게 화이트엔젤 같은 경우에도 4만원에 나와져 있었죠. 예전에 뭐 이렇게 좀 몸값이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고요. 노블레드도 요 아이는 너무 괜찮아요. 투수가 이렇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아이가 2만원. 2만원에 있습니다. 캔버스도 자구도 나와주고 있는데 무거진 아이예요. 예쁘죠. 이렇게 안쪽에서는 손톱은 안 망가졌지만 가상에 망가진 아이도 있어요. 요게 2만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오닉스 철화도 요 아이가 2만원 합니다. 목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대가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되어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철화가 이렇게 많이 엮여지고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면서 엮이고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르메스 2만 2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멋있네요. 많이 무거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색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 2만 2천원 하고요. 펜지도 요 아이가 5두로 되어져 있어요. 펜지가 무거져야도 이 느낌이 살아나죠. 요게 조금 더 무거지면은 나선형으로 입장이 나열되면서 참 예쁜 아이죠. 요게 얼마일까요? 요게 1만 5천원 했던가 그럴 거예요. 빙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 있어요. 요게 또 한 20cm 풀분에 이렇게 큰 묵둥이 둔생이 있어요. 3만원에 있고요. 요 아이 더 예뻐졌어요. 요거 보세요. 살짝 찬 바람이 난다고 요 아이 색깔 무거지니까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쁘죠? 요게 황홀한 연꽃이 묵어지면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금, 군생으로 나왔던 아이라 금종재라 훨씬 더 예뻐요. 너무 예쁘죠? 예, 황홀한 연꽃도 있고요. 엘리제가 이렇게 예쁘게 또 붙여지고 있어요. 요게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꽃 모양으로 되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뻐요. 요게 안쪽에 핑크색이 나오고 있죠? 요게 묵어진 아이예요. 묵둥이에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2만원에 엘리제. 철화는 몸값이 살짝 있는데 이거 이제 엘리제만 남아져 있네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게 웨딩도 가격은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쪽에서 자국 살짝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매와 철화도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색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철화하고 생울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쁘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발인을 해서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멜리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이제 가을에 요아이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아이 좀 보세요. 요게 자구도 안쪽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자구를 나와서 요거 메꿔주면은 수영이 훨씬 예뻐지겠죠. 요아이가 있습니다. 철화가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아우 생얼 입고 양쪽으로 보디가드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예쁘겠어요. 일단은 요기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요기 가운데에도 메꿔질 것 같아요. 아우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뻐요. 동글동글해서. 아멜리 철화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스노우도 요아이 보세요. 2만 5천원에 삼두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완전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아이들께 삼두가 있네요. 2만 5천원 소개해드리고요. 핑크 마녀도 요아이 한 포트 있는 아이. 목지라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수영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언바란스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모습. 너무 예쁘죠? 요게 수영이 이런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송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게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우 철화도 요아이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 요거 철화가 뭐 생일로 하나하나 되면은 완전 군생으로 되겠죠. 예쁘죠? 요게 이제 아직 색감은 올라오진 않았는데 색감 올라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안젤리나도 이렇게 사두 묵둥이가 있어요. 묵둥이 요것도 물들면 예쁘죠? 많이 붙여져 있죠?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요것도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살루금도 요아이 너무너무 예쁘게 붙여져 있죠? 3만원. 아유 예쁜 거 좀 보세요. 금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콜로라빈 철화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나탐하고 정말 헷갈리는 아이. 제가 헷갈립니다. 다른 분들 매니아 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콜로라빈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